유튜브 여러분 안녕하세요 유하유하오 세븐 카복입니다. 와 벌써 2021년에 절반이 다 갔네요. 7월이라니 비키지 않군요. 세월의 흐름이란 그런데 왜 타시티즈는 아직? 음 아무튼 이번달에도 돌아온 함선 기증 이벤트 이번 7월 함선 기증 이벤트 상품은 바로 제일 기본형 우주선인 오로라 ES 단독 함선과 6월달 구독자 아이템이었던 아즈탈란 갑옷 세트를 드리려고 합니다. 오로라 ES는 1등을 하신 한분께 그리고 아즈탈란 갑옷 세트는 총 두분에게 드리려고 해요. 당첨자가 총 세분이니까 좀 더 확률이 높아진 걸까요? 참여방법은 간단합니다. 늘 그렇듯 7월 한달간 올라간 영상 중 하나를 추첨해서 거기에 달린 댓글을 추첨해서 1, 2, 3등에게 상품을 나눠드릴 거예요. 달력을 보니 7월 마지막 날이 토요일이군요. 그렇다면 7월 30일까지 달린 댓글을 추첨 대상으로 할 거고 실제 추첨은 7월 31일 토요일 트위치 생방송에서 할게요. 참고로 7월 25일이 제가 생방송을 시작한 지 딱 1주년이 되는 날입니다. 그 달에 생방송을 보신다면 뭔가 이벤트를 할 수도? 안 할 수도? 아무튼 제 채널 사랑해주시는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고 무더운 여름이 시작되는 7월 다들 건강하고 행복하게 제 영상들과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댓글 살포시 부탁드리고 저는 다음 영상으로 뵙겠습니다. 모두 유바